시청자들이 흔들린 거야 아니 사람들이 형님 사람들이 지진 때문에 무서워서 방송 끊은거야 시청자들이 흔들린 거야 애기가 울고 난리야 났다니라 아 애기 놀래갖고 들어갑니까 형님 그래 애기들 같아 형님 지진 보소가 몰두기도 또 머리 틀리면 돌이 깨이시는데 아 그러면 형님 게스트들 다 지금 간 부분입니까 형님 그래 어쩔 수 없지 형 형도 급하게 왔다 지금 옷집이다 아 그렇습니까 형님 아 또 깜짝 놀랬다 아니 시청자들이 형님 놀래가지고 아니 내가 놀린거 아니다 아 아기 때문에 말씀이십니까 형님 놀래요 형님 놀랬다 아 그렇습니까 형님 아니 애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형님 형님 그 무슨 상놈사가 무슨 뭐 놀래가지고 방송 끄고 아 이거 별로야 보호창원에서 이제 방송을 해보시는게 아 예 알고 있습니다 형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형님 그래 뭐 애기때문에 가셨을거야 애기때문에 조가때문에 갔지 지민이 때문에 갔지 한지민양때문에 갔지 형님께서 살아온 길이 있는데 그 뭐 어? 뭐 설마 그 뭐 뭐 어? 지인때문에 가셨겠냐 어 믿어 그냥 어? 어 믿어라 아 닝구형님이 얼마나 놀라셨길래 잠깐만 있어보자 잠깐만 있어봐봐 아 닝구형님이 이렇게 약한 약한분이 아니신대 어? 안녕 에이 바람좀 새지 어? 어 닿으셋 안났어요? 아 닿아주신대 방하지 지껏 양념이 우리 애기가 있어가지고 많이 남았다 어. 문찬에 오면 방송이 낙댄던만 다 하는거 아니겠냐 어? 야. 문찬보다 더 이쁘다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볼때도 이쁜데 지, 어? 누구요 왜 지진 난거 아니야? 지진입니까? 지진 났어 지진 안났어요? 유 End 이름이 지금 엉망이 계속 늘지는데? 흐으이 자알네 거야 지진 또 온다 피해라 엄마랑 자라 오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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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깐만요 지나갔나? 어? 별로 안세네 별로 안세네 별로 별로 안세네 아유 아 아 이거 갖고 지금 민구형 그 설레발치신거야? 어? 아니 이 정도의 지진갖고 어! 어! 이래 한거야? 어? 아 이거 갖고 지금 아이고 참 아이고 그저 우찌효다 그저 우찌효 어 껌없나? 어? 껌없나? 아이고 참 깜짝이야 뭐 이런거에요 형님들 놀래버리세요 특히 임산부들 걱정 많이 하시겠네 여성분들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 엄청 무섭겠네 오빠 방송 보고있어 괜찮아? 어? 오빠 보고있으면 지인도 그냥 피해가 어 절대 피해 없다 그냥 지나간다 어? 어 지나가니까 크리스마스 지나가자 지나가 어? 크리스마스 지나가자 지나가니까 오빠만 보고있어 오빠한테 집중해라 어? 어 오빠 오빠한테 집중해 야 전화기가 왜 목톡이냐 근데 아 형님한테 전화좀 드려가지고 어 형님 뉴스에 나오셨는데 축하드립니다 그냥 아무 전화도 드릴라 했는데 안되네 어 어 그래 예 봤습니다 형님 어 아니 형님 지금 난리났습니다 뉴스에 나오고 형님 아니 안그래도 지금 자기 누르시면 안그래도 쳐줘가지고 안그래도 전화하는데 아 뉴스 보고 전화하셨다고 형님 어 아니 나는 이제 이제 보호차원에서 이제 방송을 빨리 끄지 아 보호차원에서 이제 잡아주면서 너무 이제 너무 놀라지 마라 아니 보호차원에서 끄신겁니까 형님 응 다이라지예 아니 그 형님 그 유튜브 들어가지갖고 난님고 지진 한번 쳐보십시오 형님 어? 아 벌써 그까이 나갔나? 지금 난리났습니다 형님 지금 난리났습니다 형님 지금 난리났습니다 형님 뭐 어떻게 그렇게 빨리 퍼지냐 어? 아니 뭔 혹하고 예님 마누라 돌래가지고 마누라 달래주고 있지 예님 알겠습니다 형님 조심조심해라 예 알겠습니다 형님 무거워서 좀 덜 떨리겠네 예 알겠습니다 예? 아오야 전화드리겠습니다 형님 어 어 무거워서 덜 떨리겠네 예 알겠습니다 형님 예 알겠습니다 형님 예 알겠습니다 형님 예 알겠습니다 형님 예 알겠습니다 형님